오늘 오전 국회 교문위 전체회의에선 막말 발언으로 무리를 빚은 교육부 나향욱 정책기획관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국회 출석 문제를 놓고 파행을 빚게 만들었던 나 정책기획관은 뒤늦게 출석해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제 불찰로 인한 일이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도 눈을 끼치게 되고 국민들께도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죄를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상임위에서는 교육부의 안이한 대처에 대한 질타와 추궁도 이어졌습니다. 당관님께서는 제가 볼 때는 제 식구 감싸게 하는 것으로 비춰집니다. 소나기 피해간다고 대기발령했다가 좀 지나면 다시 또 어떤 부서에 그런 경우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야권은 나 정책관에 대해 해임이나 파면 등 중징계를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고 이준식 부총리는 사과문을 통해 조사 결과에 따라 중징계를 포함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속 공무원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인해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국민들께 큰 실망을 끼쳐드린 점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밖에도 최근 전 교총회장 출신인 안양옥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학생들이 빚이 있어야 파이팅도 생긴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무리를 빚는 등 교육계 인사들의 막말 파동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교육 정책의 축을 담당하는 인물들인 만큼 단순히 개인적 일탈로 치부해선 안 된다는 게 교육계의 중론입니다. 실수가 아니고 정말 그분들이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1%만 잘 키우면 성공한 교육이라고 보는 거죠. 한 개인의 문책을 요구하는 것을 좀 넘어서서 우리 사회가 정말 100% 모든 국민을 위한 사회인가 또 모두를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점검해보고 정책의 방향을 수정하는 한편 교육계와 정치권에는 이준식 부총리의 사퇴를 요구하는 움직임도 있어 교육계를 뒤흔들고 있는 막말 파동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주목됩니다. EBS 뉴스 황대현입니다. 촬영기자1호